형들 안녕? 나는 오피스엔 개발자 데리랑맨 오늘 개발자들에게 채용 소식을 전달하고자 이렇게 영상으로 찾아오게 되었어 바로 복지와 문화가 잘 갖춰져 있는 NSHC NSHC는 솔루션, 컨설팅, 정보 제공 및 고루같은 스마트 보안 전문 기업으로 대표적인 보안 서비스는 엑셀 쉴드야 서비스는 이력서 쓰면서 천천히 살펴보고 나는 이 회사의 대표적인 문화 복지 딱 3개만 말하고 사라질게 하나, 캄보디아 재능기부 워크숍 NSHC는 영업실적 결산을 통해 일정 비율의 예산을 확보하고 그 예산 안에서 CSR 활동을 하고 있어 캄보디아 재능기부 워크숍은 첫 영업이익이 난 해부터 시작해 어느덧 6년째가 되었어 정지가 들어오지 않는 오지에 태양광 전기시설을 설치하고 오염된 우물물을 식수로 바꿔주는 무한필터의 방식의 정수키트를 설치하는 데는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어 쩔진 쩔진 둘, 봉석품 개발원 형들은 건강할 거야 매일 앉아서 모니터만 바라보고 있는 거 NSHC는 여성원이 기분 전환도 하고 침묵 도모도 할 수 있는 이벤터 행사를 자주 진행하는 편인데 봉석품은 그 문화 중 하나야 최근에 전주 한옥마을에서 한국사진 콘테스트를 진행했다는데 아... 나도 참여하고 싶다 3. 패밀리데이 SHC는 구성원에서 더 나아가 그들의 가족까지 생각하는 기업이야 그래서 매년 가을이면 패밀리데이 행사를 진행하지 벌써 5년째를 맞이했다고 100명 이상의 인증원 가족 친구들이 한자리에 모여 식사와 공연을 즐기고 동료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어 여기서 올해의 우수상원 표창 장기 근속작 보상 작품 추천되기 행사도 함께 진행한다는 사실 가족 앞에서 받은 상은 정말 짜릿하겠다 이 정도면 개발자들을 낙원이라고 해도 돼 이제 이야기를 듣고 조금이라도 반응하는 사람들은 NSHC 채용이 한번 지원해봐 진짜 대박이네 대가오는 채용이니까? 안 돼 가지마 아... 이케 facebook 사 bede 모 오랜만에 분명sam